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봐 이제 잔다 뒤로 넘어갔대? 아 이거 어때? 여러분 지금 뚜이가 아파요 뚜이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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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? 너무 아파 이거 봐 어디가? 누구한테 다쳤어? 멀쩡한 뚜이를 데리고 와서 왜 주작진하세요? 여러분 뚜이가 살이 빠졌어 이거 보세요 왜 이거 마른거? 아니 내가 잡고 있어도 이 마른거 봐봐 아니 니가 손으로 당기고 있잖아 아니 당긴데 원래 이렇게까지 안했어 여기가 단단했어 여기가 지금 음식물이 없다고요 그럼 음식물 어떻게 해? 치료라도 줘야지 아니 근데 뚜이 네 등줄 해 아니 등을 숙여봐 등줄 해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? 내일 병원 한번 가볼거긴 할건데 강태씨 찌찌 좀 가려 죄송해요 내가 사진빼 이유가 딱 하나가 느껴지는게 강아지 사료가 다 떨어져서 놀재 근데 뚜이가 강아지 사료를 먹었었어 그전에 근데 지금 그거 바꾸니까 살이 이렇게 빠져봐 강태야 너 주작하지 말라고 왜? 배를 이렇게 잡냐 아니라고 이거 지금 눌룩눌룩하봐 살이 없다니까 지금 장애 뿌까 여기 있거든 뿌까 맛있어? 진짜 뿌까 살을 좀 빼서 뚜이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뿌까가 양심이 없다 안 보여 안 보여 주름 보이는 거 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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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빨리 줘 가자 간식 주름 뚜이 일로와 뚜이 밥먹자 뚜이 밥 먹는거야 뚜이 밥 먹는거야 미얀 미얀 너 뚱땡이라서 안줘 뚜민아 여기 그 주사실이야 아 주사실? 뚜이는 양호실 바보야 어떡해 아련해 주래 뚜이 잘 보여 이 팀은 구경해 아 근데 뚜이 원래 허겁지겁 먹었어 아니 허겁지겁 먹었지 어 근데 너 좀 오바 쩌는 것 같아 얘 뚱땡이 너무 귀엽다 야 주식캔 사보자 내일 주식캔 사러 가야 돼 응 뚜이 근데 아까부터 이강태가 아프다고 달고 다니면서 자꾸 뭘 캔을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이 지금 신났어 뚜이야 가자 뚜이 지금 내 말도 잘 들어 왜 지금 신났어 왜 야 단짝 친구 됐냐 뚜이 우와 야 근데 똥꼬에 뽀뽀해봐 아 왜 그러네 니가 뭔데 뚜이 똥꼬망을 두랍혀 지금 어디 서방님한테 쓰레기로 너 감히 서방이래 너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 오늘 또 일일이 아빠가 택시 욕구 내가 티머니 불러봐 티머니 티머니 너한테 가나 안 가나 보자 티머니아 티머니 이리와 티머니 가자 어 경찰차다 우와 이렇게 안전하답니다 진짜 안심이 되네 티머니 안와? 이티머니 뭐해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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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너무 이쁘게 생긴 거 아니야? 가까이서 한번 볼래? 가봐 가봐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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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잔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봐 이제 잔다 뭐 뒤로 넘어간대? 아이쿠 아 이거한테 이티머니 자는 단계를 한번 봅시다 쉿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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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희 뭐하냐 진짜? 아이쿠 야 호니버터 좀 먹을게? 이티머니 아이쿠 이리와 또이 이리와 아이쿠 아이쿠 이티머니 졸린데도 껴야 되겠나봐 여러분 이래서 문을 잠급니다 야 문 안 잠고 안에 들어가볼래? 여기 카메라 두고 가자 카메라 etti 스토리 핸 안녕 햄 집사2개 뚜이 보셨죠? 아주 문을 잘 따요 지들 빼고 있는 거는 또 죽어도 싫대 뚜이야 이제 살 좀 쪄어 응 대답해 안고 이뻐 죽겠어 우리 공주 일로 오세요 다들 이제 못 쌉시다. 버찌야 너 지금 뭐 지금 뛰어오는 거 보니까 너 지금 똥이나 오줌 쌌어 분명. 오줌을 왜 쌓아오는 거지? 근데 버찌 잘 가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네? 맨날 실수해. 나 가서 퇴근하고 왔어. 아니야 우리 버찌 천재야.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태훈 유바! 유바! 안녕! 해봐. 그거 지우개야. 이리 밀어. 밀어. 티문이 안 속는 것 봐. 똑똑해서. 진짜 똑똑해. 뿌까 멍청하니까 속는 거고. 뿌까야 일로와. 지금 멍청한 애들 몸. 우와 얘네도 딱 몸무게 재배되지 않냐? 우와 진짜 얇아. 어머 진짜 얇아 어떡해. 왜 티문이랑 너무 틀맛은 거야? 이한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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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istry